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차거든요 저랑 함께 쭉 가는 거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자리를 알려주는 거니까 자동차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 춘천 지역에서 커피 블루하울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용이라고 하고요 남추천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스페셜티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싱글 오리진 커피들을 고객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커피를 교체를 하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마이크로 로스터리다 보니까 그런 특징을 좀 더 살려서 매번 실험적인 메뉴를 추가로 구성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가장 로스터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지금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걸 사용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번에 선정이 돼서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서포터즈 친구가 한번 와서 로스터를 한번 체험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제 경험을 알려주고 아니면 이제 쉽게 한번 체험을 해서 로스팅을 좀 더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뉴 S7하고 S8X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S7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을 굉장히 협소한 매장에서 처음 카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공사에 어려움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필요했고 결과물,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커피의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돼서 이제 그 머신들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각 커피가 가지는 개성을 최대한 살리는 그 점에 이제 목적을 두고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이 가지는 특성상 이제 약간 밸런스 좋은 커피들 많이들 찾으세요 손님들의 취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부담없이 드실 수 있되 이제 개성을 어느 정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목적을 두고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적은 인원,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프로파일을 이제 다양하게 체크를 하면서 매장이 바쁠 때는 재연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공사 같은 부분도 아주 최소화해서 로스터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크게 하나의 부담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앰버서드로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품을 활용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고 로스팅이 마냥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서 이제 좋은 경험으로 커피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놀러 오셔서 한번 이제 문의를 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제가 미리 연락만 주시면 최대한 이제 협조를 해서 원하시는 이런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월드 로스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강원 지역 대표 앰버서더인 춘천의 블루아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